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이오파드 다시 1번지에 소재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는 매대 하나에 10만원 이상부터 약 30만원 넘는 아이들 왕왕왕대품의 염자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디 개업집에 부자 되겠다라고 돈만 입으세요 라고 선물하고 싶으신 분 다 오세요. 에휴 요거만 있어요? 아니에요. 큰 아이서부터 염자농장에서 제가 작년에 오픈할 때 저희 농장 밭에서 그저 다 수영 예쁜 아이들을 뽑아서 굳히기 작전으로 가는 아이 모든 분이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염자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얼마나 이쁘다냐. 대부분의 매장에 저희 구독자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염자가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염자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다. 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자 이 아이요. 미니마골드라고 저한테 들어왔는데 자 제가 30cm 자를 댑니다. 어디부터요? 자 그래서 30cm가 어머 자 이렇게 30cm 맞죠? 30cm 자에요. 조금 넘는 아이가 있고 많이 넘는 아이가 있고 아이고 나는 키 큰 아이가. 아유 우리 손녀딸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팔다리가 얼마나 긴지. 그런 분들은 길고 길고. 자 아유 세상에 이뻐요. 이 아이는 미니마골드이고 가격은 5만원짜리. 짝대기에서 4만원. 언제까지요? 수량 끝날 때까지만 합니다. 수량이 끝나면 못해요. 아이고 그 말이 진짜 환상이다. 이쁘다. 어느 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꿈에 나타나서 눈에 삼삼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꿈에 나타나길 바래요. 자 제가 가다가. 자 이 아이는 미니마골드로 들어왔고 가격은 5만원짜리 4만원입니다. 택배는 불. 아유 네. 짧은 것만 골라서 해드리고요. 매장에 직접 오셔서 내 눈으로 직접 고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호빗이 저희가 어떤 아이 소개했어요? 호빗이요? 이런 아이는 또 처음 봅니다. 세상에 달달달달 굳힌 아이. 자 제가 30cm 자가 어디까지 왔어요? 넘치잖아요. 그래서 30cm는 너끈이 넘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무겁길래 세상에 이렇게 목질화가 완전히 됐죠? 끝내집니다. 자 이 아이도 5만원짜리가 4만원. 아니 오늘은 뭔 얘기냐. 구경하시니까 좋은 아이들 합시다. 아이고 세상에. 얘요. 황금염자. 얘요. 포트요. 배송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는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보는 아이들은 배송은 어렵습니다. 왜 찍어요? 구경합니다. 아이고. 아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아이고 세상에. 황금염자예요. 황금염자. 자 잠시만요. 제가 공지 하나 합니다. 아니 어느 분이 이렇게 주문 사진 찍어달라고 해놓고 왜 연락이 없어요. 자 제가 구독자님 에티켓을 하나 드립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문자로 주문하고 문자로 구매를 하지만 내가 사정이 생겼을 때는 아유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 되지. 연락 없고 답장도 안 오고. 아유. 그런 분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짜자잔잔잔. 자 골드코인 제가 지난번에 성황리에 판매했던 아이 중에 대품 없냐고 많이 문자 하셨지. 문의하셨죠. 세상에. 아 30cm. 야 내 2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택배 가능합니다. 아이고. 골드코인이요. 아이고 세상에. 시간만 지나봐요. 다 빨개져요. 다 빨개져요. 맞죠? 맞죠? 자 골드코인. 자. 어휴. 5만원짜리가 4만원. 맞습니다. 아 너무 다 크다고요? 아 이 구경은 좋은 놈으로 해야지. 자 그러면. 자 골드코인. 짜자잔잔잔잔잔잔. 이제 이 아이도 노랗게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집이 얼만큼 좋아요? 시설이? 끝내주게 해줘. 세상에. 24시간 환풍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 몇 대가요? 50대. 몇 평이요? 300평. 자 골드코인입니다. 가격 얼마요? 12,000원이요. 골드코인 염자 이름이에요. 아니 나 처음에 골드코인이 뭐냐 그랬어. 자 12,000원. 애기예요. 얘는 목질은 안 돼 있습니다. 자 사이즈 제어. 자 분 사이즈 제어. 이렇게 전체 사이즈. 어머 그려요. 맘대로. 자자자자자. 20cm가 넘쳐 분. 얘는 택배. 지금부터 보는 아이는 택배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그 다음에 얘는 골드코인 말 그대로 황금색의 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골드. 아이도 잠시만. 얘는 백금이에요. 백금. 그래서 얘는 오스비큐어금으로 농장 사장님이 이름을 붙여서 유통하는 아이고 염자. 백금이에요. 가격은 7,000원. 아이고 아까 그 12,000원, 7,000원 괜찮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여기는 제가 이 자로 가르킵니다. 아까 영상 시작한 곳은 여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염자가 얼마큼 많아요? 무진장 맞습니다. 아이고 자 무진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 밭 저기 창가 쪽에 애기아빠가 메델 하나 짜줬는데 거기도 염자가 풍년입니다. 왜요? 묵어야 이뻐서 묵힙니다. 묵힙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골드코인 봤죠? 자 안구정화입니다. 얼만큼? 덕양갈매기금. 이 아이는 묵으면 이렇게 왜 이름을 일으켜줬대요? 갈매기 모양이 된다고 해서 덕양갈매기. 아 덕양구에서 만들었나? 거기까진 모릅니다. 덕양갈매기금이고 아 8,000원? 아이 애기네 애기. 이제 뿔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제가 처음에 12,000원, 2,000원 소개할 때 어떻게 해서 큰 사이즈 달라. 또 큰 사이즈 찍으면 택배가 안 되니 작은 사이즈. 아유 참. 자 덕양갈매기금이 얼마요? 만원짜리가 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아이는 안 찍어야 쓰는데. 알젠티나금이요? 아이고 세상에. 예술가적인 감각으로 보세요. 정말 이뻐요. 이 아이 2만원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묵은 아이예요. 염자는 모든 아이가 묵으면 거의 다 붉게 물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알젠티나금은 세상에 묵으니까. 아이고 이뻐라. 알젠티나금은 수량이 이게 다예요. 제가 농사짓는 농장에서 전부 다 제 우리는 탑차가 있고 SUV차가 있어요. 탑차로 다 실어왔어요. 끝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금왕성. 구독자님 제가 한 달 전쯤에 금왕성을 모두 다 꽃대를 잘랐죠. 왜? 자구 보려고. 자구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구가 다 빡금빡금 다 나왔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꽃대 잘라서 자구 나오면 보내달라. 자구 안 나오면 안 보내요? 그럼 다 내 건가? 감사합니다. 금왕성 가격 2만원인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아이 기다리면 꽃대가 어디렇게 나와요? 이렇게. 꽃대 안 보여요? 아이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자자자. 여기 이게 꽃. 잎사구가 다 나오잖아요. 자 잎사구요. 여기 여기. 아이고 세상에. 다닥다닥 나오네. 그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꽃대를 잘라야만이 수영이 이쁘게 잡히고 잎사구 아이들이 여기 뽕 저기 뽕 자구가 나옵니다. 자 제가 5년 키운 아이. 예. 수영이 멋지다고요? 목질이 다. 아이고 키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 아따 이쁘다. 얘는 탑 레드 염자인데. 어머 세상에 명찰이 또. 탑 레드 염자이고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머 또 없어요. 자 아이고. 아니 이름표를 다 왜 갖고 가나 몰라. 자 탑 레드 염자이고 가격은 12,000원인데 탑 레드. 예. 빨간 것 중에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장이 약간 작습니다. 탑 레드 염자이고 가격은 12,000원. 아 포트가 얼마나 하냐고요? 한번만 들어보라고요? 아이고 그럼 자자자잔잔잔. 아따 진짜. 짠짠짠짠짠짠. 자 이쪽으로 잠깐만 가보자요. 너 사진 좀 한번 잘 찍어라. 자 잠시만요. 자 전체 사진이요. 자 10cm부터 짠짠짠짠짠. 자 여기 왜 여기 여기 여기.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사진 됐죠? 자 탑 레드 염자이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다시 짜자잔잔잔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탑 레드 염자입니다. 염자가 어떻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매장에서 아이고 매장이 제일 크다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집에 다육이 화분 부자재를 배송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매장에 대한민국의 전체 매장은 크다 작다 할 수 없다. 왜? 모두 다 이 정도 크기는 갖고 있다. 판매장이 매대 72개는 세상에서 없다. 아이고 저 매대 1000평 쓰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300평이 무슨 키핑을 왜 하네 이렇게. 키핑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우주목. 잠시만요. 우주목이 어디로 갔어요? 자 아까 우주목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아 호빈. 빨갛게 물든 거 봤잖아요. 얘는 2만원. 가는 4만원. 자 크기 비교 갑니다. 비교는 못해요. 저희 남의 집에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 자 2만원은 푸르딩딩. 4만원은 빨가족족.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아이고 내가 키운 것도 봐봐요. 이거 20년 4년 된 아이. 얘는 3년 된 아이. 자 자 이렇게 다 제가 모셔서 키우고 있는 아이자. 그 다음에 일본 염자. 세상에서 일본 꽃 염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꽃 향이 최고 좋대요. 어머 너 이름표 어디 갔니? 얘는 3만원. 얘는 4만원. 예. 얘는 3만원. 4만원인데 이 일본 꽃 염자는 아직 활짝이 덜 됐어요. 급해가지고 제가 꽃 향이 기가 막힙니다. 아 어디 갔냐면 잠시만요. 제가 그 시절에 어마무시하게 비쌌던 아기. 이게 4년 키운 아이예요. 자자잔 전체 다 보여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4년 키운 아이예요. 일본 꽃 염자 향이 기가 막힌 염자. 그 온돌라타하고 비슷해요? 어머 그러네. 물을 안 줘서 물 고프니까 온돌라타랑 비슷하네. 그죠? 자 일본 꽃 염자 작은 사이즈 3만원. 큰 사이즈 4만원. 그 다음에 미니 꽃 염자는 4만원만 있어요. 3만원이 아니 많이 선원이 없어요. 다 팔았어요. 묵은 아이 진짜 이뻤는데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그냥 꽃 염자로 팔죠. 기가 막히죠. 꽃 염자 가격은 2만원이에요. 예. 꽃 염자이고 꽃 피냐고요? 지금이요? 에이 구정진하고 핍니다. 구정 언제예요? 기다려야죠. 구정진하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차가 가장 심할 때라서 붉게 물든 아이들. 오늘은 염자 특집.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자 제가 식재 원하시면 이렇게 식재 해드립니다. 얘는 도엔도 56번. 가격도 2만 7천원. 얘는 도엔도 64번. 가격 2만 7천원이 같습니다만 나는 사각이 좋다. 혹은 아 그럼 사각보다는 이게 정하시면 돼요. 사각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타원이라고 할까요? 아 타원도 아니고만 그래. 아유 몇 번이에요 얘는? 64번. 네. 도엔도 2만 7천원. 플러스 하시면 돼요. 나는 식재하고 받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하세요. 다 2개 다 2만 7천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여지없이 그 염자 특집을 갖습니다. 염자요? 다육이 매장에 물론 염자를 어디라도 답합니다. 비교 분석하고 품종을 비교 분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곳 이와랜드로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이와랜드요? 네. 이와랜드. 저희가 그 이와랜드 이제 저희 우리 집으로 보면 후면 쪽이죠. 후면에 원당 테리간 그 도로를 어마무시한 도로를 뚫어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쑥쑥이. 소문만 듣고도 쑥쑥이 구매하러 오시는 쑥쑥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환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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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셔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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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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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리여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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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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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